외워야 될 건 이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의 부동산이 뭔지를 우리가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부동산의 의 개념 부동산은 뭐냐 라고 얘기할 때 부동산을 부동산학에서 정의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더라 하나의 측면으로만 부동산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 측면으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이렇게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단어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이나 경제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형적 측면인데 기술 이걸 다른 말로 물리적 측면이라고 얘기하죠 기술적 물리적 측면 얘는 우리가 뜻이 뭐냐 기술적 물리적을 얘기할 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접근했을 때 이걸 기술적 물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얘는 무용 무용이지만 얘는 유형적 측면이다라는 거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유형이다 무용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건 기술적 물리적 측면만 얘만 유형적 측면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외우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경제라는 말을 썼을 때 경제 먼저 보죠 경제 활동을 얘기할 때 경제 활동은 뭘 얘기할까요? 경제 활동 경제 활동은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수요 공급이 일어난 공간을 뭐라 그래요? 시장이라 그래요 수요 공급의 정도를 뭐라 그래요?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냐? 이걸 경기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학계론 공부할 때 시장이란 단어나 경기, 수요 공급 이런 말 나올 때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시장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장 위험 나오면 수요 공급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게 시장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장 분석이다? 뭘 분석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걸 시장 분석이라 그래요 나중에 계속 등장할 거예요 시장이란 말 나오면 수요 공급 경기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도 수요 공급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경제적 측면은 우리가 경제성 이거 말고 경제란 말이 들어갔을 때 경제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거죠 경제성은 수익성을 얘기한다 이런 용어를 풀이해보면 경제적 측면은 우리가 돈으로 한산해서 경제적 가치를 얘기할 때 해당되는 자산, 자본으로 볼 수 있고 자산, 자본 그 다음에 생산제, 소비제는 소비제는 수요와 관련된 거고 생산제는 공급과 관련된 거예요 수요 공급이 일어날 때 거래하는 물건을 뭐라고 하냐면 상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예요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예고 언제나 가장 예가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돈과 관련된 자산, 자본 그 다음에 수요 공급과 관련된 소비제, 생산제 그 다음에 거래하는 물건, 상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모습이 이렇게 암기했어요 지금 이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무슨 뜻이야, 왜 그래 이건 사실 1, 2월 달에 내용을 좀 듣고 지금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외웠죠 위와 간이 안 좋은 뭐다? 환자다 이렇게 외웠어요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이렇게 얘기할 때 기술적 물리적, 눈에 보이는 모습 유형적이죠 자 기술적 물리적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물리적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학교론에서 물리적 한번 잠깐 보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우리 부동산에 감가가 있는데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즉 감가 요인 세 가지 여기서는 법경기를 썼지만 이때는 뭘 쓰냐면 물경기를 썼어요 물경기, 물리적 감가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이 기능, 기능적 감가라고 했었어요 기능적 감가 감정평가에서는 이제 법경기가 아니라 물경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물리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모파손은 눈에 보여요 보이죠? 마모파손 노후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이건 물리적 감가 그런데 부동산의 가치와 가장 관련 있는 건 사실 외부 환경이죠 내부가 얼마나 삐까뻔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름해도 무너지기 직전이지만 강남역 옆에 있으면 비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경제적 가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외부 환경이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 따라서 감가가 일어나는 것을 경제적 감가 이 기능 건물의 기능을 담당하는 건 이 건물 안에 있다라는 건 외부에 차단되어서 외부로부터 보호해준다 따뜻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이 내부를 결정하는 내부 기능은 보일러, 전기시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설계, 설비라고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기능을 담당하죠 그래서 얘는 내부 구성 요소에 따른 감가가 일어날 때 기능적 감가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50평 아파트를 샀는데 좁은 화장실에 하나밖에 없어 감가가 일어나겠죠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예요 내가 상가에 투자했는데 옆에 장례시장이 많이 들어와서 가치가 떨어졌어요 감가가 일어났겠죠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시간이 지나서 마모파소 노후화되어서 가치가 떨어졌다 이건 물리적 감가 그래서 항상 물리적이라고 나오면 눈에 보이는 모습에 공제와 연관지어서 마모파손에 따른 노후화에 따른 감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중요한 거라도 한번 잠시 연관지어서 설명해 준 거고 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민법상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좁은 의미, 토지와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어요 민법에서 민법상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 자 여기에 광의의 부동산인데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 부동산, 의제 부동산, 다른 말로 간주 부동산 부동산에 준한다라는 부동산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보면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부동산에 해당된다?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해야지 부동산은 아니에요 얘는 동산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등,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재단 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닌 동산등인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뭘 한다? 등기 등록하는 거죠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은 무조건 법적으로 등기 등록해야 돼요 이걸 공시수단이라 그래요 공시제도, 공시수단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을 갖춰야 되는데 부동산이 아닌 동산등인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더라 그래서 부동산으로 쳐줄게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준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아니라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인데 어디에는 포함시킨다?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외워놔야죠 법경기로 바라보는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률적으로 봤을 때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협의 부동산은 토지정착물 여기에다가 준 부동산을 포함시키면 광의의 부동산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 다섯 가지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기술적 물리적으로 본다는 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라고 하니까 눈에 보인다는 건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유형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다 위, 간이 안 좋은 환자 이렇게 기억해놔야죠 위치, 공간, 환경, 자연 점프